사운드 체크 내가 저쪽에 써 사운드 체크할게요 페이스북 아 댓글 여기 인스타그램도 하신다 저는 시작해요? 네 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람 없는데 가지 여러분 없을 것 같네 나도 다 알고 있다 없을 거라는 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거는 수업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뭔가를 알쳐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긁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정말 사각적입니다 네 2022년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있네 오케이 2022년 새 책이 나왔습니다 원래 2020년에 나오려고 그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또 쫄았거든요 우리가 나가면은 2020년에 발매하면 팔릴까? 이래는 그래서 약간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의 컬러는요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우정기 2020, 말씀하십시오. 이 시즌 2022 스케치북의 메인 컬러의 스케치북은 핑크입니다. 원래 이 핑크보다 조금 더 흰색이 가미된, 좀 부드러운 핑크를 원했는데, 약간 좀 더 강한 핑크색으로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파스텔의 핑크색을 원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마젠타의 색깔이에요. 표지는, 이 책을 위해서 특별히 새로 그린 건 아닌데, 올해 한국에서 전시를 했던 큰 그림의 한 일부분을 채택했습니다. 세 개 된다. 네 그 부분에 요 부분이 딱 들어갔네요. 색이... 아 예 색이 된다. 그 소리가 들리시죠? 예 헬로우. 그래서 표지는 앞쪽은 이렇고요 뒤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연장선이 있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예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어떤 게 새 건지 모르겠으면 그냥 핑크색 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바로 샀습니다. 이 그림 전시대 너무 좋았는데. 오이고 고맙습니다. 이렇습니다. 원래 요런 핑크를 원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책 표지에는 우리 모랄레스 작가님이 그려주신 제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원래 그 앞쪽 책까지는 하더라도 대표님이, 김현진님이 그렸었는데 좀 빠져가지고 안 그렸네요. 응. 자... 책 페이지가 이 그림입니다. 2022년에 그렸던 그리이네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그림이 좀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성인적인 요소 그림들을 워낙 많이 그렸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온파로스 2에는 정말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림들이 모든 그림들을 그림때는 어른들에게 아주 재밌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그림들은 이 스케치북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온파로스 2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규는 그 온파로스 2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그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책들도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보다 좀 더 큰 그림들, 밀도가 있는 그림들도 많았었는데 그는 커미션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라든지 상업적인 용도로 쓰였던 그림들이 많고 그런 그림들을 저희는 일부러 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들이 많은 그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를 챙겨봤다면 본 그림들도 조금씩 있군요. 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거의 뭐 상업적인 그림들은 많이 따졌습니다. 네. 그래서 경규는 경규는 그 모든 커머셜 작업들은 이 스케치북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훨씬 내용들이 좀 더 꽉 찬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상한 버릇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낙서를 하나 해놓잖아요. 조그맣게 하나라도 해놓잖아요. 그럼 무슨 수를 써서 다 완성시켜요, 저는? 시간 날 때? 경규는 지금 굉장히 끊은 행동이고요. It's like, if he gets to draw a small drawing on a paper, he would absolutely do anything to find time to finish the entire paper, to fill in the entire paper. 여러 장르, 여러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뭘 그리고 있고 뭐에 관심이 많은지 이 책만 보면 저에 대해서 거의 꿰뚫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인간이 이런 인간이구나라는 걸 대강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시니깐 한번 사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마리 퍼뜨려 주십시오.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아마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아마리 퍼뜨려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if you scroll down if you are watching it from youtube if you scroll down you'll be able to see 이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반송이 될지 한국은 7월 10일부터 아마 발송이 시작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나 사이트 같은 데 솔드아웃으로 돼 있는데 아마 조만간 다시 오픈될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부터 되나? 미국은 아직 날짜가 좀 나고 칼도 왔습니다 와우, I can't wait to see it 어서 보고 싶군요 하여튼 책들 밑에 온 인스타 대문 앞에 보면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들 So on the description part on YouTube and on Facebook you'll be able to find an email address It's the person who is going to be in charge of selling this sketchbook for all the other countries than Korea, Japan, the States, and Europe 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Big Kiss for Jonggi라고 칼쿠핀스키가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칼은 책 사지 마세요.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And Jonggi said, Carl, you really don't have to buy the sketchbook because we will bring it to you 책들의 사인도 하시나요? 네 네 뭐 이번 초판복은 이런 건 해드린 게 없고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오시면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It's true that the books that are going to be sold on websites aren't really going to be signed or drawn in it But he will definitely sign it whenever he gets to see everyone during the Comic Cons and all those events So if you guys meet Jonggi anywhere, like around the globe, please tell Jonggi to sign the book, he will be happy to do so 네 그래서 우리 또 오랜만에 했으니까 첫 사인북을 하나 그려드려야지 제거입니까? 아닙니다 제거입니다 제거입니까? 칼 안녕 제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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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he said, uh, Hyunjin, Hyunjin screamed out if this sign is going to be his and Jonggi said that it's going to be his own sketchbook 네, Hyunjin은요,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And Jonggi said that Hyunjin is not even wearing any clothes, he is just wandering, um, wandering on the studio Yeah, I'm wearing any clothes, look at me 아, 칼, 칼도 Hyunjin Sam한테 인사했어 네, 우리 칼 칼은 우리 THU에서 봐야 해요 칼은, 칼은, 칼, you are not coming to THU this year, are you? emailed Jonggi is going to be at Lightbox this year, yes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파리 갑니다 프랑스 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사시는 분들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신다면 구경 오십시오 그때 운 좋게 책을 구하신 분이 계시면 오시면 제가 사인해드립니다 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칼은 이번 해에는 여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 칼 오 마이 갓 광민수님이 코미콘 가고 싶네요 오실 수 있지 않나요? 코미콘 이번 미국 코미콘에서는요 여러분들 제가 샌디에이거 코미콘은 이번 올해까지는 쉬고요 제가 뉴욕 코미콘 부터는 출동합니다 뉴욕 코미콘 부터는 출동합니다 여러분 뉴욕 코미콘 청기콘을 만나면 뉴욕 코미콘 뉴욕 코미콘 뉴욕 코미콘 뉴욕 코미콘 뉴욕 코미콘 아 as 해場 אני 대출 받으셔 가지고 사셔야죠. 그때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래서 우리가 리세일러들한테 맨날 당하는 거예요. 파리에는 7월... 6일, 7일 공개됩니다. 파란 발자로 6일, 7일 공개됩니다. 파란 발자로 6일, 7일 공개됩니다. 6일, 7일이요. 그렇죠? 네. 산화머니. 리드 앤 코프 이런 데서 돈을 빌리셔야죠. 아, 정말. 산화머니. 한국은 10일 정도에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지금 구매하겠습니다. 사소 맨날 같이 살게요. 이뻐해주고 뽀뽀도 해주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있으셔가지고 책장 눌러붙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시죠? 책은 가장 잘 보는 게 뭐라고? 해질 때까지 보는 겁니다. 해질 때까지. 책 쭉 갈라지는 거 알죠? 배 갈라지듯이 많이 보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시죠? 우리 책 품질도 아마 금방 탈로 날 겁니다. 쭉 갈라질 겁니다. 그 어디서 하나요? 그 라이브드로잉. 한국문화문이라고? 아, 한국문화문이라고? 탈이 있는 한국문화문이고요. 아, 센트로 길쭉할 거예요. 자, 권씨 책에 대한 몇 가지 정보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처음에 우리가 2000 몇 년? 20년? 네. 2020년에 맞춰서 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게으른 탓에 좀 준비가 늦었고요. 게으른 거 아니죠. 쫄았잖아요 우리. 쫄아가지고요. 쫄아가지고요. 뭐지 뭐? 게을러. 왜 자기 포장하는데요 선생님. 제가 게으른 가이로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좋은 게 더 인간적이지 않나요? 쫄아 보이는 거. 코로나 때 사람들 뭐.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작가님이 2018년 이후로 처음으로 책이 4년 만에 나왔는데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과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과 몇 개의 그 이전 그림들 조금 빠졌던 것 좀 넣었고요. 페이지는 480페이지입니다. 네. 하드커버로 만들었고요. 네. 유럽은 현재에서 만들어가지고 책 두께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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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김정기.net에서 구매를 해주세요. 네. 유럽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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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여주고. 김정기.net. 김정기.net. 네. 김정기.net. 팔고 있죠. 네. 그 예약 판매를 양쪽에서 다 하고 있고요. 유럽이랑 미국에서요. 네. 그리고 책 유럽과 미국은 배송 날짜가 우리가 한국에서 7월 10일에 그게 스케줄에 따라서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어요. 특히 캐나다 분들은 캐나다 현지에서 살 수 있는 서점이 오픈이 된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은 쇼펜이 japan.com인데 거기에도 역시 홈페이지를 조금 수정하는 것 때문에 약간 바로 구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일본은 쇼펜이 재팬 트위터에서 문의를 하시면 바로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분들이 계시면 쇼펜이 japan 트위터에서 문의를 하시면 바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For those who are living in japan right now, if you make an inquiry via Twitter, 쇼펜이 japan. 트위터, the account name is suprani japan. If you ask them, ask that account, you might be able to get some more information quickly.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취미 때문에 책 제작이 중국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And in China, because of the deliberation of the book, the sketchbook, the 제작이 늦어지고 있다고요? 네, 제작이. The production, the process of making the sketchbook is getting a little bit delayed. 그래서 중국 현재 계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So for those who live in China, you guys might have to wait a little longer to get the book.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나라분들은 쇼펜이 58gmail.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그곳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And Hyunjin added also for those who are living in countries other than France, Europe, the States, Japan, Korea, and China, you can go to the description part on YouTube and Facebook, and you will see an email address where you can send inquiry form to order the book. 가격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네요. 네, 가격은 말은 말은... 캐나다랑 한국이랑.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되냐면 배송비도 들고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용서를 해 주십시오. 용서? 용서이 바람과는 el 6일 날이 7일 날이 5일 날이 오후 7일 날이 리퍼에서 일어내박을 dedic 필요한 것은 날이 6일 날이 7일 날이 10일 날이 7일 날이 7일 날이 왔습니다. 한국중국에서 민주당을 presenting 용서이 4년을 열심히 만들어서 작가하고 싶어서 용서이 7일 날이 8일 날이 10일 날이 10일 날이 7일 날이 8일 날이 7일 날이 9일 날 제가 또 느낀 거는요. 사인하기가 참 좋네요 종이가. 와 2018 그 녹색 종이죠. 그건 너무 뺀질뺀질해서 어떤 때는 사인할 때 반사돼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종이 좋네요. 여러분 사인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김진기를 올해? 그러니까 유럽 쪽은요. 아마 좀 한국문화원 이번에 오시면 7월 달에 7월 3일에서 8일 사이에 첫 번째로 만나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근데 그때는 사인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시간이 도저히 안 나오고요. 뭐 나올 수도 있나? 네 시간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때는 뭐 또 유럽 친구들은 새 책을 받지는 못할 거니까. 그러면 가장 빠른 게 9월 달이겠네요. 9월 프랑스 개인전시가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의 스케줄을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네. 네. 샌디에고 코미콘은 저희들이 일찌감치 안 가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현진이 말했고. 그래서 샌디에고 코미콘은 저희들이 일찌감치 안 가기로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9월 중순에 이제 파리에서 개인전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는 파리에서 공식적으로 시작해가. 그 다음에 바로 THU, 터로장 홀스, 호르투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다시 우리가 폴란드로 넘어가죠. 거기서 바로 뉴욕 코미콘으로 가겠습니다. 아 폴란드 그렇죠. 처음 가는 나라. 아하. 네. 하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건. 라이트 박스를 위해서. 그 뒤에 김정기 랑.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보인. 그 다음에 김동호.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미리 책 구매했던 것들 가지고 오시면 동정기 작가님의 사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정기 작가님의 사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정기 작가님의 사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입니다. 네, 이제 질문 받습니다. 질문 없으면 가겠습니다. 네, 바로 갑니다. 이 책 제꺼 맞죠? 네, 알겠습니다. 첫 책인데. 태완아, 여기.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있는 이메일에, 그 사람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그 뭐야, 때도, 그 박태완인데, 지금 이 공식 일정이 이제, 프랑스부터 정기셈 보조화로 따라다닐 거거든요. 아, 그리고 김정희 작가님, 연필 스케치만 따로 책 출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연필 스케치가 있어야 출판하죠, 여러분.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려주세요. 그리고, so, the guy you are seeing right now, on the background, next to Hyunjin, is a, uh, he's saying hello. He is called, 태환. 네. 그래서 공식 일정, 프랑스 이번에, 7월달부터, 애가 가가지고, 보조를 할 테니까, 프랑스에서 이 친구를 보고,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And he is the guy, who is, he is the guy, who also dwells really well. And he is the person, who is going to assist 정기, during July, when he goes to Paris. So, if you guys, see him on the streets, in Paris, during that time, please be nice to him. 태환이가 외국이 처음이라서, So, this is going to be first time, for him to travel abroad. 여러분 보면요, 사기치기 좋았습니다. 사기치기 좋았습니다. 핸드폰도 훔쳐가기 좋고요, 의리불이 해가지고 애가 오죠. So, so yes, this is Taiwan's first time, visiting foreign country. So, it will be the perfect moment, to steal his phone, steal his wallet. So, please, yes, you know, 한국 여권 200 몇 구, 꼼짝으로 갈 수 있는 거 알죠? 무비자로. So, you can easily cheat on him. So, you can find his work via Instagram, So, please, go check out his drawings too. So,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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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t to take a look at a convenient line. So, you wanna take a look at a new one? You can also take a look at a new one? You can certainly take a look at some of my friends, and they are not going to go together. But there are multiple worlds. You can also take a look. So, I don't understand. I got to go there because you don't remember all the time. 다음 주에 왔습니다. 장기와 제 친구와 제 아시스텐들이 파리에 왔습니다. 면감 머리가 더 검은 것 같네. 실망이네. 면감. 면감. 네, 면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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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네, 보인이 역을 미국 간답니다. 히히히. 정말 충격과 공포네. 충격과 공포라고 하겠습니다. 형기, 형기, is very shocked that I am going to be with him in the States, this year. 네, 잠깐만, 좀 확대해볼까? 자세히 봅시다. 아이고, 큰. 음, 보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거 녹음됐습니다, 쌤. 왜요? 녹음됐어. 증거를 나중에. 왜요? 왜요?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죠? 어, 진짜 좀만히 이상한 것만의. 내가 와, 난, 난 생각하면 안 돼? 어, 내가 생각하면 안 돼? 저 생각하면서 그래 있으세요. 연지 쌤 생각, 털 그래. 우와, 정말 우리를 무슨 벌레, 우리 좀 불쾌감 주네? 우리가 생각하면 안되나봐요. 생각조차도 하면 안되나봐요. 생각은 생각하셔도 되죠. 이번에 THU, 테라다스 선생님도 같이 온다고 해서 혹시 티켓 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구해오세요. 이번에 테라다스 선생님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런칭현진이 이번 주에 대한 택배가 될 것 같아요. 이 시즌에 대한 택배가 될 것 같아요. 이 시즌에 대한 택배가 될 것 같아요. 이 시즌에 대한 택배가 될 것 같아요. 라이브 처음 와봤어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처음 왔습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혁철이 왔네요. 혁철아, 너한테 돈 줄 거 많다. 미안하다. 혁철이한테 돈 안 줘도 되요 선생님. 우리의 빵 셔틀인데요. 우리의 빵 셔틀. 혁철아, 이왕 1이 된 거 페이파이로 만원만 보내봐라. 우리 오늘 점심 못 먹었다야. 점심 안 드셨어요? 돈이 있어야 먹죠. 돈이 있어야 먹죠. 페이파이로 돈 좀 보내줘. 예, 이후 책 팔아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책도 안 벌리고. 다 끝났어요 우리. 옆에 보세요. 지금 신장도 없어요 저는. 팔아가지고. 다 끝났어요. Will Jungi be doing the stream where he draws what people say in chat like a couple of years ago?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막 그리, 뭐냐, 이것도 그릴 수 있는지, 챌린지 같은 거 다시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아, 그거요. 했다가요, 저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냥. 우쭈 찌질이었어요, 찌질이. Well, doing that Jungi has reached his limits. So, he's not doing it anymore.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Do you want Jungi to do it again? 한번 해야지 또 원하신다면 또. 한번 칼춤 한번 쳐주지 내가. 어? 칼춤 한번 쳐주지 내가. 어? He's going to be doing it. 나중에 뒤에 온 사람도 있으니까. 책 한 번만 더 나중에 요거 끝나고 그 머먼도 쭉 보여주고 마칩시다. 예. 거꾸로 넘길까요? 뒤집어 가. 사람들이 다 시댁던 뒤집어 보게. 어, 정기영 학원은 그럼 7월에도 못 놀러 오시나요? 파리 갔다가도 못 오시면 내년으로 연기되는 거 아닙니까? 야, 아니야. 갈 수 있어. 그 학원이 얼마나 먼 데라고. 내가 야, 짬 내서 간다. 어? 선생님들한테 다 말씀드려라. 간다고. Would you do more artwork for comic or manga? 코믹스나 만화 같은 작업 더 하실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못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ven though he's not very good at it, he's going to work on it. 아, 이번에 이 책 작업은 보인도 조금 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완도 조금 도왔습니다. 저 혼자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안 도운 것은 저만 있습니다. 안 도왔습니다. 저는 뭐. 아, 김쟁기. 돈 돕는 것보다는 저는 좀. 좀 뭐라. 네. 고춧가루 뿌리는 역할. 김진기. 책 다 닦아 놓으면요. 가서 또! 또! 새로운 그림, 그 위에 또! 그리는가 새로운 스태빙 받으라고. 제가 또 해서 이거 다시 해주세요 그러고요. 마지막까지 계속 그림 내면서, 이거 실어주세요. 이거 왜 지웠는데요? 그러면서 핀잔 주고요. 네, 네. 우리는 모두 신경을 고른 그 새 스케프 그룹을 대표한 것이죠. 현진이 형제시켜 while 그룹으로 그룹의 الجаш모트에 대해 대해 말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보다 우리는 한 번 더 그룹을 제거하고서 한 번 близ고 기념을 시작했습니다. 시끄 focal지가 시작됐는데, 그러면 것들을 당신의 그림을 추가했을 때 그룹는 재극을 했을 때, 그래서 현진은 한 번 만에 먼저 만들어야 시켜주는 것과 재질을 복구하고 싶고 싶습니다. 이런 게 다 그렇지 뭐 그렇지 않나요? 네, 저 불만 없습니다. 보임불만 있어요? 아니 없는데요? 그러면 다른 팀 가든가? 네, 저도 불만 없습니다. 아니면 저 칼코피스 끼한테 가든가? 칼코피스 끼한테 가든가? 날짜를 잡으셔야 되세요. 빠리 다녀와서 다시 시간 잡아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나중에 영화나 넷플릭스 컨셉 아트 같으신 건 그리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닥치시오 닥치시오 닥치시오. 닥치시오. 오케이. 조금만 기다리고 오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고 오십시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달싹달싹하네. 큰게 온다. 네 큰게 온다. 조금만 있어보십시오. 루나 내가 더 멋진거 하나 터뜨릴건데 여러분. 전기코인. 전기코인. 라이브는 이제 좀 더 주기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할까요 여러분. 저도 이제 돈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될거 같습니다. 정기코인 떡상. 네 전기코인은 짧게 오십시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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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합니까? 에헤헤티 any sci-fi or tentacle stuff coming from 정기 or do I need to collaborate with them to see more of that? 그 퓨얼스테인즈 있잖아요. 슈퍼인 작가님 중에 한 명 퓨얼스테인즈 네네네. 그 혹시 정기쌤 약간 이렇게 촉수나 SF적인 그림을 더이상 잘 안그리시는지 보고싶으신가봐요. 촉수? 지금 작가님 얘기 있어요? 네. 지금 계속 채팅에 계세요. 오아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촉수물 좋아하시죠 우리? 나도 촉수물 좋아하는데요. 많이 그렸는데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촉수물이라서 진짜 미쳐버리겠다. 촉수물 나 많이 그렸는데 너무 미끌미끌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요즘 미끌미끌해서 보여주겠습니다. 너무 미끌미끌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요즘 미끌미끌해서 보면 비린내나요. 와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온파로스2에 많이 실리지 않을까 네. 온파로스2에 거기에 촉수물 많이 나올겁니다. 민수군이 있구요. 민수군 우리 개는 없죠 선미님이 안계십니다. 우리 선미님은 없네요. 선미님은 없네요. 선미님이 어디서가 여기때 개드립 한번 쳐주시는 내색드립 하나 진짜 나를 구해 주실래요. 벨리는요? 아 있습니다. 하이 벨리 벨리 안녕하세요 모처럼 요렇게 라이브 한게요. 땡큐 오완 참 시간이 안나네요. 맞아요. 부안님이 사셨다고 오 부안님이 사시고 새 새 수업도 사셨다고 합니다. 새벽 3시 방송 보기 참 좋은 시간 아 민수님도 이제 캐나다 쪽입니다. 아 진짜 방송 마칩시다. 다 자야되어 있습니다. 다 자야되어 이게 뭐하는게 잠도 못 주무시게 됐습니다. 이제 그자 끝났다 그자 이게 모두 민수님 때문에 야 다 민수 때문입니다. 민수 때문에 민수 좌표 하나 찍어주시고요 민수 때문에 방송 마칩시다 한국에서 캐나다를 유약한 한 학생 때문에 라이브 끝납시다. 됐어 칼 칼 칼 진짜 보고싶다 칼 칼 건강은 많이 좋아졌나 모르겠다 나는 나이 나이 좀 어리석은 마음으로는 TH에서 볼 줄 알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계산해서 밀려 그랬는데 안되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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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만 보니까 조금 뭐 쉽게 지근할 수 있을 테고 또 요번에 이제 나온 아무래도 콜버스는 전체를 다 조금 가볍게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족은 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간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여러분 칼 그렸던 그림도 여기 있죠 예 칼 그렸던 그림도 있고요 칼 올렸던 그림도 정말 많죠 There are lots of lots and lots of drawings where 종기 makes fun of Carl inside this get through 세상에서 칼 올리는 게 재미있죠 He loves making fun of Carl It's looking good 종기 but I think you're getting honest 칼이 그림 참 괜찮은데 종기 쌤 좀 늙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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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느리시네요 하셨습니다 아 칼 안 되겠네 Carl 내 일에서 영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 영어도 잘 못하는 칼 영국 살면서 This is 종기 said that this is the reason why he doesn't really like British people they're not they're even not good at English 영국 사람들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영어 미스테리하다 미스테리해 미스테리해 또 특히 영국 정말 신기하네 그렇게 못하기도 힘들텐데 He's still mumbling about you not being good at English 칼한테 영어 배워요 칼 영어는 참 쉬운데 우리가 듣기에 다른 분들보다 참 쉬운 것 같아요 pal 프레임 경き 한국 칼 칼 칼 칼 신 칼 윤 영어는 아주 좋은 영어의 학생입니다. 우리 영어 못한다고 천천히 말해주는 거예요. 현진이 말해줬어요. 칼은 너무 잘하고, 아주 쉬워요. 영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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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한다고. 우리는 영어는 영어는 못하는 줄 알고, 좀 빨리 말해라. 너무 늦다 말하는 거. 충청도 사람이야. 영어는 영어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영국 사람들이 원래 말 천천히 하냐. 우리는 원래 많이 올렸는데. 아니구나. 그렇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없었어. 수업도 듣고 책도 샀고, 수업도 너무 좋은데, 책에다 이제 사인을 받을 수는 없죠. 누구예요? 이게 예약 판매를 한다고 해도. 호환이라는. 진짜? 한국 사십니까? 아니요. 외국분이세요? 한국 사시면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오면, 세일에 오면 해주고, 우리 우편으로는 보낼 때, 다. 사인업 못해 놓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고에 있던 물건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근데. 서리오더는 이제 그냥 가격이 사는 거죠.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거나, 만날 기회가 되면은, 진짜 그때 꼭 만나게 되면,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호환이, 책은 책이 아쉬운 것들은 사실상, 사실은, 책을 지식으로 한번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지식으로, 책을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책을, 정말, 정기에게 만나게 되면,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앞으로를 만나게 되면, 한 900원에, 온갖에, 할 수 있는 책을 지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꼭 해드린다고 약속 드릴게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저마다, 저 후안이에요. 사인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Please tell Jonggi that I am one. You promised me that you would do a sketch on my sketchbook. Please say that. 해준다고 했어. 이랬으면 예, 알겠습니다. 군말 안으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And Jonggi would directly do it. 오! 선미님 이로 오셨네요. 선미님이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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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기 유럽 계정 설립될 거라고 그 얘기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네네. 해줬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럼요. 한번만. And we would like to say for all of you who are living in Europe, there is going to be a new 김종기 유럽 인스타그램 account, which will be opened soon. And for all of you guys who live in Europe, you will be able to get the news as soon as possible through that Instagram account for Europe. 선미님 오셨어요. 선미님 오셨어요. 네, 톡폭스 이분도 영국 분이시지 않을까요? 예. 선미님도 오랜만이네요. 선미님. 선미님 오랜만입니다. 민주님 안녕하세요. 주무시다가 응구가 깨온거에요? 네. 자고 있었을텐데. 어떻게 일어났지? 본능적으로. 웃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평소에도 이렇게 사인 안 해준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한, 사게 만들기 위한 꼬심성이 보고요. 실제로는 정말 난리입니다. 아시죠? 옆에서 제가 계속 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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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현기쌤이 악마에요. 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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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서 몇 번 뵀다고 합니다. 어이구 선배님. 저도 봤습니다. 찌찌뽕. 아이고. if i meet master junggi, would it be possible for him, to sign all of my kim junggi sketchbooks. 정액 선생님 만나면, 자기 가진 모든 정액 선생님 스케치북에 사인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갖고 오십시오. 저 다 해드립니다. 저 이때까지 다 꾼거는 미룬적이 없습니다. 다 해드렸습니다. Yes, because it will be absolutely possible to get all your sketchbook sign. 칼도 새 책 나올 때 되지 않나? 이제? 아, 정기 is wondering if Carl is going to publish his new sketchbook. 그쵸, 여러분들. 책을 구입할 때, 이 영상에는 제 영상에 가면, 지금 화면 왼쪽 가면, and you'll be able to find all website links and email addresses to order the new sketchbook. 그리고 이게 480페이지인거죠? 네. 480페이지. 빡하게 넣습니다. 칼도 이제 곧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칼도 이제 곧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예 칼을 내야죠 칼. 나올 때 됐어요. 이제 다시 다음 거. 예 정기이 이외의 아웃북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칼. 근데 진짜 현진이 꼭 책을 만들고 있어요. 칼이 현진이 꼭 책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네 제가 꼭 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한 달에 네 설명창에 있습니다. 네 펜 얼마나 쓰느냐. 한 달에요. 그 최근에 그 그림 하나 그리면서 펜 몇 개 썼죠? 4,5개 썼나? 아니요 그 정도까지 안 쓰고 한 3개? 콜로서 수업하면서 그렸었나? 콜로서 수업하면서는 작은 펜 이 펜 말고 사인 펜을 한 3개 4개 썼던 것 같아요. 최근에 라이브 드로잉 뭐 하면서요. 펜 개수가 쓴 게 파괴됐는데 한 1m, 2m 그림 그리면서 몇 개 썼어요 보통? 그냥 한 펜이요? 3개? 아니면 브러쉬 펜이요? 한 펜으로 쓰면요 두 개면 끝나요. 두 개 정도 안 써요. 한 달에 한 몇 개 써요? 한 달에요? 부팬만 하면은 한 3개? 3개 정도 밖에 안 써요. 잘 안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 여기 친구들의 선생님 그림 너무 좋아요. 책도 한번 구셔보겠습니다. 예 다들 있잖아요. 꼭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책인 것처럼 해 주십시오. 아시죠? 저는 돈 안 받습니다. 예 뭐 이거 얼마 안 한다고. 라이트박스에 가시는 분이시네요. 라이트박스 갑니다. 저 라이트박스 갑니다. 라이트박스 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이 아닐까? 완전 느낌이 그렇는데. 음. 타이거. 네. 선생님이 옷장판 팔듯이 일단 열 번 사서 지인에게 강매합시다. 예. 그럼 맞습니다. 그런 거 좋습니다. 역시 선생님이 뭔가 장사를 할 줄 아시네. 그냥 처음에 아무 이유 없이 사는 거에요. 필요한지 안 돼. 필요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독일은 방문 하나십니까? 독일 요번에는 제가 독일 가본 거는 프랑크프루트? 맞아요. 쉽죠? 부만 função chilS deepCook Transfold. 프랑크프루트 가본 게 마지막이었던 거에요 북페어 때 에디 인터벌이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계획 잡힌 건 없음. pec가 Bildu지 수정 시ök muchos 당 excited 한 줄 아시죠? 제발 좀 초청 좀 해주십시오. 나 독일 좋아하는데 장사를 좋아해요. 차도 독일차인데, 나 독일 좋아해. 차도 독일차인데. 차 없잖아요. 개 가난하잖아요. 개 가난하잖아요. 정기씨, 그 방법이요. 혹시라도 책을 구하기 힘든 나라에서 우리 보고 있는 팬 중에 누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구매. 공구. 한 명이 대표로 이렇게 하나 개정 만들어가. 그런 방법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많은 곳에 책을 보내고 싶지만, 못 보내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 좀 선택해 주면 그런 것들도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원여 l Bird Stamp 개 샘이, 이 책가 마음에 들어요? 예, 마음에 든다. 정기 is very happy with the new sketchbook.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한 군데 있어요. 표지 색깔이야. 표지 색깔. 우리가 예전에 정기 쌤이 핑크로 만들고 싶다고 했거든요. 나 핑크 좋아하는데 나. 그래서 핑크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참 이게 그저 여러분 CMYK랑 The only thing that 정기 is not really the only thing that 정기 is not happy about 100% is the color of the cover. He wanted really a pastel pink. 이제 조금만 더 부드러운 핑크로 나왔어요. 그냥 한 대 때리고 그냥 그만 합시다 이제. 그 선미님이 온팔러스 2는 언제 나오는지. 온팔러스 2는요? 선미님이 결론 내려서 서류 사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사인 안 해 주십니까? 네, 사인 해 주셔야지. 저희가 바로 들어가죠. 결제를 좀 빨리 해 주십시오. 결제. 뭐 심리도 좀 통과해야 되고. 예, 심리도 봐주시고. 수책 내용도 좀 봐주시고. 이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빼라. 군대에 계셨던 시절에는 눈으로만 그림 그리고 손으로는 안 그리셨는데 정말인가요? 손으로 안 그리실 리가 있나요? 손으로도 그렸는데요. 쫄병 때야 그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그리고. 교회에 가서도 그리고 그랬습니다. 다들 표지 색은 이쁘다고 합니다. 네, 표지색. The pink looks very royal like. 그리고 선미님이 금서가 될 수준으로 세게 만들어 주세요. 벌써 19금이 아니라 28금 정도 됩니다. 정기쌤 손을 그릴 때 천천히 그리는 게 좋은지 빨리 그리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선 연습을 할 때 뭔가 이런 게. 초창기 때는 어쩔 수 없이 빨리 못 그리지 않나요? 그렇죠. 좀 연륜이 쌓이고. 펜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빨리 더 걷고. 늦게도 굳고. 이제 마음대로 좀 자유자재로 달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요. 또 8년 기다려라. 8년 기다려. 개인적인 의견. 근데 신기한 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반듯한 선 긋고 싶은데. 천천히 끄면 반듯한 선이 다 나오잖아요. 빠르게 끄면 더 나오고. 그래서 너무 또 조심하는 것도. 저는 느리게 꺼도 잘 갔습니다. 그 그 그. 왜 입 안에 저렇게 웃는 공을 그리시는지. 이거요. 괜히 입 안에 그리기 솔직히 있잖아요. 9천 정도 그려야 되겠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가봤다니까. 생각하다가 이걸로 했어요. 이게 정말 쉽잖아요. 네. Is there a reason why Master Him Jungi loves to draw the smiling image inside the mouth. Because he doesn't like to draw what's inside the mouth. He thinks that there are too many details to draw. 줄 수 있어. 제 사인은. 할 사인은 없으면 돼. 그래서. 태환 책 예매했나? 책 책도 예매했어요. 보인 우리 책 예매했으니까. 아니요. 와. 그냥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수라도. 최고 나쁜 놈들이에요. 책을 바로 옆에 있으면서요 선생님이 희랑나 밥 사줄 때야 좋아하고요 보세요 여러분 나 머리 검은 놈들한테는요 뭐 정줄 필요가 없어요 일단 태어난 월급 대신 책을 뭐 한 30권 뭐 그래가지고 책으로 줍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팔아가지고 월급을 하던 딴판 보인도 그냥 책으로 줍어야겠네 한 달에 하나씩 똑같잖아 so on the description page on youtube so be below the below the below the video on description page you have all the websites and links where you could purchase and pre-order the sketchbook and if you are residing in any other countries apart from different from europe the states korea japan and china there is an additional email address where you can send an email to order the sketchbook i hope you have made lots of drawings with bikes in this book please 칼이 자전거 그림이 많았으면 좋겠네 오 자전거 그림 있습니다 이번에 칼이 좋아했던 그 그림도 있어요 칼이 좋아했던 그림도 있어요 칼이 좋아했던 그림도 있어요 칼이 좋아했던 그림도 있어요 칼이 좋아했던 그림도 있어요 칼을 내가 알지 정기 knows 정기 understands what you want hello hello this will be my first sketch collection very excited thanks to you and the super enemy team 이번 제가 처음 구매하는 스케치북이라고 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군요 thank you so much have you just turned like 19? officially official adul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빌리 고릴라즈 아트북 도착하면 사인 받아야 하는데 배송은 지난주에 했는데 아직도 오는 중이라고 저도 못 받아봤습니다 thank you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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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는 어려서 고맙습니다 예 못한다 부모님을요 이거 이런 노래는 할 수 없지 아 민수군이 한국 한국에서 주문해 놨지 그냥 민수군은 민수군은 있자 민수군은 그냥 안 보내주고 어차피 캐나다 있잖아 그냥 우리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슈퍼챗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런지 자자 잘하는 돈 받고 안 보내주기 근데 이제 그 지금 배송료가 너무 비싸가 네 그러니까요 해외에서 책 구매하시는 분들이 책값이 그죠 이메일로 오는 친구들이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현준의 한 대상으로 지금 현준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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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을 그 이메일로 해바를 통해서 보내는 경우에 부서지금은 굉장히 많이 높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공동 구매나 이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아, 캐나다에서 사면 20만원 나온대요. 예? 어? 왜? 캐나다에서 20만원? 나 좀 있으면 부자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그 이유는 현진이 구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책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책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지배할 수 있을까요? 예,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현진! 야단, 코리아... 슈파인의 US 사이트는 미국만 되어서 지메일로 주문의례를 드려야 하는데요, 성민님이. 근데 그러면 혹시 현화를 결제가 되는지. 무슨 말이야? 슈파인의 US 사이트는 미국만 되어서. 성민님이 미국에 사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민씨 거하고. 성민씨 거는요. 사진 마세요. 성민 양, 민수 양 같이 보내줘야겠네. 사진 말라고 하십니다, 성민님. 우리가 알고 지내는 게 있지. 10년 있다가. 아, 배송을 안 한다. 캐나다로 배송이 안 되어서. 네. 아, 캐나다. 그러니까 김정기 US 보면요. 캐나다 사이트가 하나 오픈되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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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슈파인이 US 사이트에요? 아니, 그 슈파인이. 아, 김정기 US 인스타그램 보면. 아, 아. 아, 아. if you go to Kimjonggi US Instagram account, you can see that The page for the new sketchbook for Canada is going to be opened soon. 아 괜찮습니다. 네 잘 찍겠습니다. 선미님이 매번 받으면 죄송해서 안됩니다. 드린 것도 없이. 왜 드린 게요. 우리한테 이상한 사탕 보내줬잖아요. 맛없는 사탕. 내가 그거 먹고 며칠 동안 내가 이빨도 잘 안 땅은 사람 세 번이나 이빨 닦았는데. 정희 선생님 표정이 정말 궁금했던 표정이었습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탕이라면서 캐나다 사람들. 그 가상 거 그거예요? 죽음의 사탕. 사형수들이 마지막 먹는 사탕. 이 샘은 좋단다 계속 먹고 있어요. Are the public allowed to visit your CEO in South Korea? It kind of was before Covid but with Covid right now they are not receiving any visitors right now. 감초. 감초. 맞네요. 술도 있대요. 책도 최근에 뜯었잖아요. 책도 또 하나 그때 그 누구냐 넷플릭스에서 그때 제가 좋다고 했던 작가님 책도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선민씨 놔두세요. 고문 사탕. 고문 사탕. 고문 사탕. 와 그 맛 희한하대. 민수 군이 나중에 임배돼가지고 캐나다 주소를 말해주면 우리가 캐나다로 바로 책을 보내줄게요. 네. 네. So this is all freehand with that ink pen no layout. Nope. So it's all freehand. 네. Freehand입니다. 선민씨 거랑 같이 보내줄 테니까 민수씨가 선민씨 집에 갖다 준다. 찾았어. 배달 간 거 갖다 드려라. 민수.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안 되면 내가 알지. 근데 이제 요거는 김정희 작가님 파리 갔다 와가지고 해 드릴게요. 파리 갈 때. So to inform you guys again, the sketch book contains 480 pages. And uh, Hyunjin has been working on it like drawing four years, for the last four years. So he is very proud of the result and he has put his efforts in it very much. So he is going, he thinks that the sketch book is going to be a delight for you guys. And all the websites and links are noted down the description page on YouTube and on Facebook. So you could go order your copy. How can we get a signed book from Mr. Kim? Unfortunately, uh, we are not sending any books already signed. Uh, you'll have to order the book and go meet him in person, drawing conventions and comic cons, things like that. So grab a card from Mr. Kim. Kcharo and theлад utanh dise. Yes. So inónim sang, he wanted to attend my article. Sh tablets, he thinks you like this now, poorly as well. Our book has said ok, I can use it. So then I shall move it. To reach out. 그림자를 묘사할 때 강하게 어두운 부분과 약하게 어두운 부분을 나누기 이전에 밝음과 어둠 딱 두 개로만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어떤 방식이든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우선은 가장 쉬운 방법은요. 밝고 어둠을 우선 나누는 게 가장 좋잖아요. 금방 그 의견이 괜찮다고. 네. How can I get the sketchbook? You can go see the description page under the video on YouTube or on Facebook. There is going to be all the links and the websites where you can purchase the book. If you are not living in the noted countries such as Europe, the States, Korea, China, and Japan, there you will find an email address and you can email that person for any inquiries regarding the order of the new sketchbook. 네. 이번 책 수위는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아주 아주 아름다운 그림으로만 채워놨고요. 조금의 폭력적인 것은 있어도 뭐 성적인 그런 것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그 유치원생은 좀 무리죠. 유치원생들은 보면은 다음날부터 엄마한테 침대. 초등학생 안됨. 중학생 안됨. 고등학생부터는 뭐 사서 공부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중학생도 안되나요? 저 태환님 중학교 때부터 책 샀어요 제 새끼저거. 제 새끼저거는요. 인간이 안될놈이에요. 공감독님. 공준호 감독님. 제 닮았잖아. 공감독님. 선미님이 슬프대요. 네 맞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슬픔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온포러스트로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현두는 정기 선생님은 그는 모든 어르신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학생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학생들도 그 책을 구매할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하실 수 있는지. 자막도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지. 여러분. 맨날 그렇게 야하고 폭력적인 거고 그릴 수 없잖아요. 제가 두 아이의 아빠예요. 저도 한번씩 그리다가 한번씩 각상하는데 내가 이거 그리면 안되지. 정기 말했다. 정기 말했다. 정기 말했다. 가장 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의 아버지와 어린이들 다는 어린이 더 힘들다. 남의 아버지. 이 책은 자식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 예. 저희 자식들은 제가 밖에서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탕광 광부인 줄 알아요. 손 시커멓게 돌아와가지고. 자식들은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식들은 현미가 마인워크를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현미가 마인워크를 생각합니다. 샘 오늘 왜 옷 까만 옷 입고 왔어요? 다 까만 옷이네요. 바이크 타고 왔으니까. 바이크요? 샘 바이크 탑니까? 샘 아린은 바이크 쓰는 거예요? 네. 내 거예요. 바이크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두카티를 샀어요. 드디어 두카티를 샀어요. 네. 남자가 남자나 이탈리아... 나 두카티 사면 이탈리아 사람 될 줄 알았는데 좀 된 거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since he got the Ducati. How much of your actual work... How much of your actual art's output from those 4 years went into the book? And how much did you not include in it? 샘 개인 작업. 지난 4년 개인 작업 중 얼마만큼이 책이 들어갔고. 얼마만큼이 안 들어갔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야한 게 좀 낙서가 많거든요. 성인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거의 빠졌습니다. 그런 것도 현지 선생님이 예전에 간치 좀 겁이 많아졌어요. 예전 같으면 넣었을 텐데. 여러분 억울합니다. 쫄라데요. 이게 예전만큼요. 그냥 적당히 노출하거나 적당히 가리주면 되는데, 이거는 좀 안 됩니다. 맞지? 쌀골. 내 말 맞지? 맞아요. 좀 뭔가 초급적인 그림들이. 쌀감이 중간이 없어. 중간이 이제. 약간... 그렇죠? 이 건모가 겁쟁이. 겁쟁이야, 겁쟁이야, 겁쟁이야. hopp istiking 그래서 박정학과 사 дог juven이 우리나라의 10년 있어서 여러가지 롤antine 그러면 후면에테만 이 스케치북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려주십시오. 원팔러스 2를 해주세요. 원팔러스 2, 거의 그림은 다 모였어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뭐요? 우리 잡혀가는 거죠. 가명으로 내야 태안이 이름으로 냅시다. 두 새끼는 잡혀가도 되잖아요. 봉준호 저거는요. 봉 감독님 우리. 봉 감독님, 태안이 봉준옥수봐요. 지금 쫙 감독처럼 쳐다보고 있잖아. 그걸 보여줘. 근데 그 뭐 잘 된 게 아닐지. 왜냐, 어차피 그림들 다 원팔러스에 들어갈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Exactly, yes. All the other drawings that they excluded from the sketchbook is going to go inside 원팔러스 2.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친구의 변호인부터 고생하고. 네, 변호인부터. 예, 김영장 갈리는 김영장. Before that, before they actually publish and follow us too, they will have to hire an attorney. 네. 네. 해외 법인으로 출판해서 역수익하겠죠. 오, 우리 선미 씨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아까 그 그 그... 네. 에그 버틀이라는군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 다 불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 법인은 한국에 그 책을 갖고 들어올 수 없어요. 또 범생이 같은 소리 하시네. 아, 또 자극하네. 섬 하나를 사서 국가를 선언하고. 예,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예. 현진쌤이 변호사 시험을 보시게 되면. 현진쌤도 변호사 또 하지 또. 현진쌤도. I pre-ordered my copy last Friday from US great service. I previously bought Onfalos. When Onfalos 2 comes out, I'll buy it just as quick. I'm amazed at your limitless creativity. 그 그 그 슈퍼니에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책을 이제 미리 구매를 했고요. 네. 아주 서비스가 완벽했다고 그러고. 어이고. 갈런스도 샀고. Onfalos 2가 나면 또 살 거라고. 그 그 창의력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창의력을 어디서 봤는지 알죠? The creativeity comes from. 예. 제가 어느 날 쪽자를 하나 해가지고. 좋은 성공해가지고. 기쁜 마음에.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어요. 아. 그 그 그. 달고나. 네. 달고나. 달고나. 예. 여러분 달고나 아시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So his creativity comes from an accident. 네. 교차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On a crossing. 예. 어느 속수로 이상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야 그 쪽자랑 이 펜이랑 바꿀래? 아. Do you guys know 달고나? 음. 그래서. 할배? 진짜? 달고나. It's a sponge toffee. Korean sponge toffee. 음. So he. He. You have to know the. 그래서 바꿨거든요. 네. 그런데 그 펜 쓴 데부터 갑자기 그림이 일지월창으로 늘었습니다. 일지월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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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나만 바꾼 게 아닐 텐데요. 저도 북만 한 짝도 바꿨습니다. 달고나 가끔 되나요? 파인을 받으려면. 그 피오나 스테이플스가 그린 사가 보면 노골적으로 묘사가 된다. 한국에서 잘 출판되던데요. 저는 현진쌤의 능력을 믿어요. 또 이게 또. 자극하네. 우리도 자극하면 또 하잖아. 우리는 하죠. 약속합니다. 네. 잡혀갈 준비하고. FBI 거기 목록에 올라갈 준비해야죠. 현상금 목록에. 현상금 목록에. 네. 오사마 빛내던보다 더 많이 받아야죠. 우리가 현상금. 네. 네. 선생님도 이제 노후 준비하러 교도소 갈게 됐어요. 뭐 괜찮죠. 저는 뭐 안 두렵습니다. 우리 다시 김정기랑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야죠. 정성교도소. talking about the employers too. 현진이 의미했다고요. 현진이 의미했다고요. 현진이 의미했다고요. 선미님이 모델 해드릴까요 현진쌤. 선미님 또발 하시네요 지금. 쌤들을 당황시키는 것은 선미님밖에 없잖아요. 진짜 한 번씩 저렇게 하시면 정말 힘든데. 그러면 교차로 가시는 분들도 달고나 들고 가야 됩니까? 다 똑같은 것만 들고 가면 됩니까? Do we need to carry Dalgona when in a crossing? No, it would be better to take different things from Dalgona. It's not really fun when we all carry the same thing. 선생님, 우린 모처럼 방송하는데요. 200명 넘게 보고 있네요.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보다 나은 것 같은데? They are very happy that there are more than some covered people watching the streaming. Don't you know Clare Wendling if so does he like to work? Clare Wendling 아시는지? Yes, of course. Clare Wendling 워낙 작가님 좋아하고요. 프랑스 가거나 코미콤 갔을 때 언제나 만나고요. 현지 선생님하고는, 현지 선생님이 Clare Wendling에 담배 샷을이에요. 맨날 담배 샷을 사가지고 갖다 바치고. 누누님이 중국 담배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So, yes. Jongi and Hyunjin are a big fan of Clare Wendling. And they used to meet her all the time during comic cons or comic events. And Hyunjin would always gift, Hyunjin always gifted Chinese tobacco to Clare because she really liked those. 현지 선생님은요. Clare Wendling 담배 셔틀이에요. 담배 사와요. 영광이죠. 그러면 쪼로록 가서 담배 사오고.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요. 사람은. 이분님한테 그래준 게 영광입니다. 예, Clare Wendling. 저도 담배 사오라고 시켜줬으면 좋겠다 나도. 네. 그림자 묘사와 재질 묘사에 대한 유료 강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재질 묘사는 진짜 듣고 싶은데. 물이나 얼음, 회 이런 거. 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지금 한국 분이에요? 네, 두 분 다. 사실은 그런 수업도 하긴 했지만 많이 했잖아요. 요번에 콜록스에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있습니까? 약간 들어가있습니다. 들어가있습니다. 약간 들어가있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진짜 습자지 날비 정도로 얇게 들어가있습니다. 정말. 네. 음, Will he be the teacher? 마치도. 스피가. 네. 스피가. 와, 숫자지 했더만에 우리, 선미님이 수정 얘기도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드립의 왕이다. 아, 정기 다스 두, 아, 그 다스 디지털 페인팅도 하고. 아, 그 정기 다스 디지털 페인팅도 하고. 책을 리뷰하려 했더니 혼자 낙사로 앉아있네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꼬셔야죠 이런 사인을 해주는가 싶어가지고 사면은 택도 없지 계속 돈만 빼뜨려가지고 어깨춤만 추게 만든 다음에 유니목은 안사셨습니까? 제가요 사려고 그랬거든요 한국에서는요 도로 은행이 안돼요 특수차라서 제가 캠핑카로 개조하려고 그랬는데 안된대요 와 그게 안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좀 뒷구멍으로 구할 방법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자 남자가 그런거 이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구매할 것입니다. 죽이네. 이런 탱크는 모르겠다. 무슨 뭔지 그리는지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모르고 그리는 겁니다. 정기의 아들, 어떤 탱크는 어떤 탱크를 물어봐요? 무슨 탱크에요? 모르고 모르는 분 아니에요. 그냥 잡동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leri 예전에, 정기 오늘 포기 시장에 prés suffer자. 네, 책 한 번만 다시 보여줍니다. 네, 멋지게 책 늘리고 있죠. 교화 쌤이 사인했으면 이제 자기한테 보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잘 보내고, 저 책 넘기기 정말 잘 합니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 책 넘기기죠. 최대한 적게 움직이면서 넘기기. 잘 보십시오. 빨리 돌리기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서 매 속으로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 언제나 원합니다. You are welcome at any time. 보세요. 양과 하나도 없죠. 바로 하나 지나갔습니다. 최고의 양이 이거잖아요. 최고의 양이 이거잖아요. 현진쌤 평소에 저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양이 집니다. 와 저를. 됐어요. 팬티 입으세요. 몇 장 입느냐. 팬티 18장. 제가 그때 30장 입어봤는데. 큰 코믹 스트리프. 현진의 18 팬티. 현진 에반게리온이에요. 현진 에반게리온. 현 반게리온. 팬티 30장 입으니까. 통째로 되잖아요. 뜨뜩하니 뭐. 듬직하지. 자신감 없었어요. 네. 진짜 그림 꽉 꽉 채웠어요. 네. 그림 꽉 채웠습니다. 네. 그림 꽉 채웠습니다. 진짜. 뭐 성인적인 것들도 들어가면 더 재밌는 요소가 되겠는데. 그거는 원파수에서 보시고요. 여기는 좀 더 소프트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제 그림은 구석구석에 대도하는 거 많이 그려놓기 때문에. 꼼꼼히 뜯어보시면은. 왜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물소로 조금 뱉 huis 후 스테트블이 있는데. as you know. 영빈 이렇게 말해서 작은 revised 디테일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장빈은 아래 진짜 roup이 많게 있던데. 잘하는 흙. 작년 글icas 제가 아이들의 바이러스 구석구석에 할 수 있을 거예요. 미소의 젤이. 생각했죠? 네.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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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북을 좀 정정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 위에는 사인북을 지금 당장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거나 또 괜찮으면 한국에서 사인 한번 할까요? 저도 좀 살아야죠 저기 저 권주양 정신병원에서 합시다 아니면 저 태일에 입구에서 한번 해외 입구에 라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 휴게소 같은 거 있지 어디 뭐 예를 들어가지고요 어디 뭐 망한 데 있잖아요 어쩌면 버스 타고다가 휴게소 오기 힘든데 사람들 오기 힘든데 그럼 사과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아 네네 아닙니다 네 한국은 여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한국은 뭐 쇼펜이 닷컴이 오래됐잖아요 네 그쵸 거기서 구매해주셨건데 한국도 이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면서 뭐 카드 결제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네 무통장으로 되고 곧 이제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해서 한 번씩 이렇게 들려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최근에 진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정기 would like to apologize for coming doing live streaming show in such a you know it has been a while since he hasn't done it so he is sorry that he only came here to promote his book but he has been really busy 네 그래서 제가 프랑스 갔다 온 다음에 좀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그래서 좀 해가지고 보이니 좀 잘 꼬셔보세요 너도 얘기 나가 이거 산지야 돼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주 찾아뵙게 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o he will he promised that he will come more often 그리고 또 제가 자리를 좀 옮겼어요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자리를 옮겨서 아마 이제 좀 더 저희 동영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좀 힘든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이런 책으로도 다시 찾아뵙게 될 수 있어서 마음속 한국 속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o Jung Gi is kind of Jung Gi is very happy to 책을 만들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So he is very happy to present this book after all these hard years, hard time for everyone 뭐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하여튼 It doesn't really matter if you buy the book or not He is just really happy to present this book to you guys 예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직 끝나진 않지만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책도 사인해드리고 이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So we all have been through a hardship all together But since it's nearly over Jung Gi would love to attend more comic cons, events, conventions to see you guys in person and to exchange things all together So Jung G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including Hyun Jin, me, he forgot my name, and also Taewan back there He is thankful that he has all these people who helped him make this book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인도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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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셨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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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끝난 건가요? 아니요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엄청 버겁거든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그렇네요 여러분, 바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